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이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유노총 건설로조 강원지부의 한 간부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했습니다.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음날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 워낙에 노정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 같거든요. 본인이 소위 분신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사실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안의 내용으로 볼 때 과연 그런 선택을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문도 좀 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안타까운 죽음이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한 노정관계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민주노총은 빠졌지만 노사정 대퇴합도 있었는데 여기는 소위 말하면 한국노총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괴롭히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태도라서 그런 과정에서 좀 빚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신을 하신 노동자께서는 보니까 건설로조 강원지부의 다른 두 명의 조합원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죄 없이 내가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그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다. 이것은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로동자분 중 일부를 소위 말하는 건폭이라고 규정해버리면서 정권 차원의 대규모 옛날 조폭 잡듯이 해버리니까 상당히 이쪽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돼서 지금 강대강에 계속 가는 과정인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이분 돌아가시 분신한 이후에 얘기하셨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민주노총 건설로조. 건설로조의 성격이 우리가 보통 아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에요. 건설로무자들은 항상 어떤 기업에 고용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노동조합법이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중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이뤄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의 법체계에서 어떻게 정합성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과정 속에서 법률 앞에서 어디까지가 정당선을 걷는 것이고 한계인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감내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요건은 윤석열 정부하고 또 원희룡 장관께서 앞당서고 있는데 건설노동자 대다수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불법 파도금 문제, 임금체불, 저임금, 부당해고 심지어 산재도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서 노동조합을 괴롭히거나 탄압을 하면 정권의 지지율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번 것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생긴 거고 계속 이렇게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쪽에서도 윤석열 정부 5월 10일이면 출범 1주년인데 그걸 계기로 해서 약간의 퇴직운동들이 전국적으로 갈 상황이고요. 노동자들은 5월, 6월, 7월까지 해서 대투쟁을 내고 하고 있어서 특별한 타협점이 없으면 정권과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대결 구도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법률을 개정해서 건설노조의 활동 범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당들이 이 부분을 팔짱을 끼고서 구경마고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건설노조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보다는 검찰이죠. 검찰의 입장과 노동부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검찰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있고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거를 노동법의 개정이나 어떤 대상으로 봐서 어떤 식으로 조정해낼까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중후부처인데 어쩌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지 못할 때는 국회가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정부랑 국회랑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얘기하는 것 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여당과 야당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료부처에서는 구경만 하자는 안 될 것 같고 야당도 사실은 집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다섯 당을 참여하고 있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여당보다는 훨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후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입법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 부분은 참 노동계에서도 야당에 대해서 좀 비판이 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 야당이요? 여당 얘기하다 야당으로 결국 가시네. 최저임금 교섭도 이제 해야 된답니다. 이것도 난감한 난제입니다. 이 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양쪽에서 얘기하는 금액 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2,000원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경영계 쪽에서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보통 동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결국은 중간에 계셨던 공익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일부 조금 더 올려주는 수준에서 타협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을 정부에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의지가 거의 다 반영된다고 보면 되는 구조입니까? 공익위원을 전부가 추천하는지는 제가 사실은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거의 사실인데 정부의 의지대로 갑니다. 정부의 의지에 많이 작용하겠죠. 노동 관련된 위원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축위원, 노축위원, 공익위원들이 이렇게 됐는데 예컨대 분쟁을 심사하는 지방노동위원회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축과 노축이 대개는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내면 그 두 분의 의견을 빼고 나머지 공익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경우가 많은데 만일에 그런 식으로 똑같이 결정이 되냐면 예측치는 만 원을 좀 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만 70원인가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 원 좀 넘는 250만 원, 240만 원 사이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작년도 연평균 소득이 230만 원, 24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장님보다 알바생이 더 얼굴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 고용을 안 하겠죠. 안 하고 키오스크를 쓴다든지 서빙 로봇을 쓴다든지 하면서 고용시장에 더 위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여기에 또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설계에 참여한 권순원 교수가 참여했다고 그러면서 또 논란이 됐었군요. 그렇죠. 이분이 어쨌든. 저는 그분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노총에서는 그 부분을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69시간제를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노동계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시간을 잡고 있다. 이분이 설계한 69시간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내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형태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신축성을 두자.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내용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기존의 제도에서 더 노동의 총량을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후보 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노동의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시행해보기 전에 무조건 그렇게 전제를 깔고 반대하면 새로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두 분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을 탄압한 대상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릇을 좀 피해 봅니다. 저는 사실 노동계에 대한 요구보다도 역시 정부와 여당, 여당, 국회에 대한 요구인데 노동자들은 어찌 보면 개개인의 자기 삶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반응의 어떤 정치적인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국민은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이면 국민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죠.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현덕규 변호사